훗 우와 장난 아니죠? 우와 진짜 고소한 것 같아요, 내장 해봤어, 이거? 내 장 누수인데, 이렇게 이러고? 본맛당해, 본맛당해 일로 본맛당해 빨리 앉아라, 해라! 성게가 이게 비싼 이유가 손질 그것도 있네 그래요? 손질하는 것도 짜증나 어, 그래서 비싸 내가 그 옛날에 우리 매니저 어머니 하신 걸 생각했다고 숟가락 딱 하나, 딱 하나, 딱 하나, 딱 하나 딱 하나, 딱 하나, 딱 하나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 아, 대박, 아, 이러고, 이러고 밥을 있어 이러면 전복의 풍미가 밥알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죠 아, 전복은 나중에 넣었나 그래요? 대장범 먼저 넣고 장작으로는 처음 해보는데? 밥을? 야, 수진아 네? 그거 네가 태우잖아 네 큰일 난다 내가 큰 거 잡은 거 들어갔다 생색으로 큰일 난다 에이, 밥은 안 태우지